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에서 조금 보셨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사업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 수고하신 분들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정말 이분들이 빈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왔거든요. 오실 때 보면 아주 얼굴이 까맣쭉쭉하고 지친 몸으로 왔는데 내려가실 때는 두 손 물건 선물을 하나 가득 안고 얼굴도 확 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드린 많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옷가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오셔서 영돈도 드려주신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교회 예산이 15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1500만 원을 넣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헌신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선한 사업에는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 왔거든요. 그 놀라운 것은 38분이 농어촌 목사님들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해 주셨는데 그 총계를 내고 나서 선교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뒤로 세 번 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152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은 거 어떻게 했냐고 묻지는 마시고 하여튼 매년마다 선교회 갈 때마다도 10가정 50만 원씩 500만 원 10분 모심이기도 할 때 10분이 모잘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3분 이렇게 되는 분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아주 소름돋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선한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선한 사업, 귀한 사업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그분들을 초청할 거 아니라 그 돈을 그냥 차라리 보내드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지 않으면 서울에 올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서울에 올라오셨던 분도 있잖아요. 30년 만에. 어떤 분은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 처음 올라오셨던 분도 있어요. 우리가 다 여비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사실 교통비도 받아가시고 또 위로금도 받았지만 더 그분들이 기뻤던 것은 우리 안에서 같이 예배할 때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셨는데 거의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큰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사업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쓰임 받는 여러분들 때 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로운 변화입니다. 변화에 은혜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예사 변화가 아니죠. 지금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먹는 거, 입는 거, 또 거주하는 집 형태, 교통수단, 또 우리의 말투, 또 모든 법, 질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떤 세상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던 우리 어르신들은 은행 가서 카드기도 사용할 줄 모르고요. 또 외국이라도 한 번 가려고 하면 절차가 얼마나 무섭고 복잡한지 어떤 분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여튼 법이 너무나 까다롭고 동사무소 한 번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복잡한 시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미얀마는 7년 전에 미얀마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대해서 얘기해 나올 때 미얀마는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지지난주에 미얀마 가니까 그 미얀마는 어디를 가버리고 다른 미얀마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단 2, 3년 전에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눈만 감았다 뜨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빠르게 되고 있지만 이 변화를 그 누구도 은혜로운 변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변화됐다, 발달됐다, 변했다 그러죠. 그러나 은혜로운 변화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변화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변화를 반드시 거쳐야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변화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은혜롭게 변화된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은혜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교만하게 자기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은혜롭게 주님 만나 변화된 순간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냐. 또 혈기 많은 이집트 왕자 모세가 살인자여가 되었지만 은혜롭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그는 너그럽고 온유한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었던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롭게 변화를 받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변화인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변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들 때마다 금년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도 읽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은 일주일 한 달을 못 가잖아요. 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변화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에서 이주일 동안 계속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쓰여질 음식과 포도주였겠죠. 이것이 떨어지면 이 잔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포도주를 열심히 담궈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슨 일인지 이 포도주가 중간에 끊어진 거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웃마을에 술고래가 세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마셔가지고 한 주간 더 써야 되는데 예상밖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이 빨리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알아보라니까 이 동네에 포도주 파는 가게 다 뒤져봐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또 이웃집, 이웃마을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더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좋게. 예수 믿고 나서 난 더 악해졌다. 예수 믿고 나는 인생의 전성계에서 떨어졌다. 예수 믿고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내가 종교를 바꿨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물론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죠. 은혜로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내가 희망이 넘칠 수가 없구나.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구나 하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은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불가능했던 정말 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꼭 잊지 말고 은혜로운 변화를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변화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은혜로운 변화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지 않으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봐야 은혜를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이걸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면 이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포도주 장사입니까? 도매상이시요?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를 해결합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남들보다 조금 가까운 이 잔치집 혼주와 가까운 가정인 건 틀림없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짊어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견우식 당사자들 혼주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으니까 그분들이 책임져야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무슨 책임을 뒤집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가정의 문제가 자기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가 이 잔치를 망치게 된 위기가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본데이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담가요. 그냥 잊으면 되고 관심을 끄면 되는데 자꾸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분에 대한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그분에게의 접촉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탁 자극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며칠이라도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하며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서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택할 거예요. 물이 포도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물 같은 마음을 왜 포도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15년, 20년 전쯤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하고 야유회를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원지 같은 데 갔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그 차를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일도 아닌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는데 여기 내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못 쓰게 하는 거 내리지 말라고 저기 가서 어르신들 내리고 왔는데 차들도 없었는데 막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차인 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차인 걸 알고. 교회차가 말이야. 그런 거지. 말투가 벌써 다르잖아요. 교회차가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술집 이름 같은 거 썼으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인솔하시던 그때 안수집사님 한 분이 키가 저보다 이만큼 더 큰데 아주 체격이 크신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락부락하게 소문난 분인데 그분이 딱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저는 순간 큰일 났다 이제. 누가 큰일 났는가. 그 주차관리 의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이제 딱. 너무너무 걱정이 싹 돼서 다가갔는데 어우 막 그 사람이 막 그 조그만 사람이 그러는데 다 참고 있는 거예요. 막 싹싹 빌고 사정을 해서 결국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놀라웠고 존경스러워서 집사님 어떻게 그걸 다 듣고 참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같으면 그 사람은 어느새 제 발밑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밟아버렸죠 제가. 그래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말이 필요 없었대요. 어느새 발로 밟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쩔쩔 매매해서 부탁을 하고 사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남들이 볼 땐 약해진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된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변화는 누가 중 변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변화의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막 댓글로 함부로 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맞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귀한 어머니의 간청 기도를 거절을 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탁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자기 딸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참 수치스러운 아픔을 줬어요. 내가 개 같은 너에게 자식의 것을 줄 수 없다. 개 같은 너에게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라고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자식의 것을 양식을 줄 수 없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바짝 엎드려서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이지만 개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죠. 이 여인이라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수치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문제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자기 딸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한 번 두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어떤 누군가 방해를 하든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주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멸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불쌍한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상처만한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아주머니 그렇게 내가 교회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교회 가자 그래요? 나 데려가면 교회에서 얼마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해요. 막 교회가 뭐 어떻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신문에 놨던 모든 목사님 비리들은 다 깨고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안 나가는 이유를 대는 것 뿐이죠. 그럴 때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나오지마 나오지마 그러다가 지옥 가버려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네 좋으라고 교회 나오라는 거지 내가 좋으라고 교회 나오는 거야? 아휴 싫어. 아휴 간도 간도. 포기하자. 이렇게 승지를 확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자존심 아픔 내려놓고 끝까지 간청할 때 주님의 은혜의 터치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네가 참 모욕도 잘 참아야 했구나. 여자여 내가 참 사랑이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죠. 한 영혼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를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 거 다 아십니다마는 내 기도가 과연 믿음 있는 기도인가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간절하게 어떤 난관이 망관에 부득쳐도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대로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딱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은혜로운 변화라는 것은 이 받은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로운 변화로 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는 큰 항아리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6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 닿는 용도 그 물을 담궈놓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항상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었나 봐요. 그 항아리에 물을 꼭 끝까지 채워놓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마리아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게 뭐야 했을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해서 포도주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채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당장 내일까지 돈을 얼마 채워놓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3일째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주님 돈 좀 하나님 도와주 마련해 주십시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지 누가 어떤 거래처가 좀 연기를 시켜주시던지 하나님 우리 어떤 돈 많은 친척이 갑자기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끌려가 돌아가시는데 뭐 위산을 엄청난 금덩이를 남겼는데 나한테 딱 오게 하시던지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돈에 집중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가서 봉사활동 좀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요번에 교회에서 어린이 숙제하는데 너 가서 봉사는 해. 요번에 농어촌 어른들 모시는데 자동차 같이 타고 다니면서 좀 섬겨. 진짜 우라통 터질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죽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못 구했어요. 하나님 나 직장 없습니다. 직장 좀 구해주세요. 직장으로 걷기도 해서 그의 응답은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큰 회장님이 일을 잘하게 생겼는데 하면서 그 원서를 다 보고 뽑아준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갑자기 좋은 직장에서 전에 있던 직장에서 내가 생각이 났다.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할 텐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는 김에 푹 쉬어라. 노는 김에 푹 쉬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지. 여러분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병이 아파 죽겠는데 낫게 해주시진커녕 병원에 계속 있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차라리 병원에 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 다 여섯 명 전부 전도하면 내가 대원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포도주로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관점이 다른 것은 우리는 포도주 완성된 포도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구할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한계로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한계로 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되게 하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걸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 한 샘물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쓴물. 마라의 쓴물.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단물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 던진 나무가 무엇인가 연구에 들어가요. 그 나무가 쓴물을 달게 하는 효능이 있는 기가 막힌 나무개 나무개 무슨 아라비아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말도 돼도 않는 얘기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라 할 때 그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같지만은 주님이 던지라는 그 순간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들고 독약한 다른 데 가서 던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효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쉽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단순하게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복주시는 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삼수를 두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둑 두듯이. 그 뒤에 뒤에까지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 정말 복잡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정말 형편없이 친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냥 옛날에 봤거나 오늘 봤거나 그냥 한결같은 사람이 친구도 많고요. 잘 되더라고요. 앞뒤가 똑같은 대리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하만이 병났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났지만 그는 굉장히 복잡한 의식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감물에 일곱 번 들어가라. 그랬더니 열이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는 치료법을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병이 낫는다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어려운 거 시켰으면 했지. 어려운 거 시켰으면 했는데 너무 쉬운 거 시켜서 내가 열 받아서 가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고 나가시죠. 했다가 요단감물에 들어갔더니 병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도 너무 복잡하면 주님이 만약에 십계명대로 다 살고 마치 이슬람교처럼 성지술례도 하고 하루 다섯 번 기도하고 선행도 하루 매일매일 행하고 코라 남성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면 참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너무나 구원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단순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응답도 단순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 물을 갖다 놓으나 전혀 내 생각과 상관없고 포도주가 아닌 물을 옮기라고 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뭔가 주님이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은혜로운 변화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된 변화를 가져요. 그래서 집도 팽개치고 살림도 안 하고 또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공동체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애들은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놓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운 변화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잘못된 변화죠. 잘못된 변화 은혜로운 변화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된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를 통해서 실망한 사람이 누가 있고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안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술 혹시 드시는 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끄덕끄덕 하면 안 되니까 고개를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술을 드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식을 한 술을 딱 써주고 찬이슬 딱 먹는데 첫 잔을 딱 마시는 분들 옆에서 제가 보기만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첫 잔 탁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딱 걸렸어.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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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어떻게 하느냐는 묻지 마시고 다치니까 하여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술인데 똑같은 큰 술인데 갈수록 그 감흥이 없는 거예요 술은 먹을수록 술맛을 잃게 돼서 나중에는 물을 타도 모르고 비싼 양주가 아닌 싸구리 양주를 넣어도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런데 처음과 지금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훨씬 최상품의 포도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 세상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최상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쓸모없고 버림받고 형편없어서 아무도 나를 거둘보지 않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천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랬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릴 때 가출하고 방탕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배운 게 없어서 시부모님께 멸시받아서 항상 무시받고 살았던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동창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부끄럼 당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믿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존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못 배웠고 굶주렸던 시대입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결쳐왔습니까 그러나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만 울부짖었던 우리 어머니들을 인하해서 오늘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래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영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 가지 예어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네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소설의 주인공 맹의수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20대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제 6.25 전쟁 때 공상당 간첩으로 오해돼서 이제 거제도 포로소용소에 갇히게 되죠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군 포로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때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게 한 것은 이 포로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라는 것이다 공산당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가 보다 얼마나 또 좋은 기회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혐의가 벗겨지게 되죠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맹의수 선생님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공산당 포로들을 두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 들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씻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장례식 예배 때에 한 중공군 포로가 중공군들을 대표해서 추모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일했습니다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시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시 끼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화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초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곳에서 혼신한 이 맹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수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 다 오만가지 변해도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때려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요 훈계해도 안 됩니다 그 변화는 온전한 송사람의 변화는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칭찬듣는 삶을 위해서 애쓸 때 우리도 은혜로운 변화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